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부가 있는 계룡에서 열리는 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의 세부실행계획과 준비상황, 국방부지원단과 육군기획단의 준비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 5개 분야 69건에 약 585억 원을 투입해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군문화엑스포에서는 해외 10개국이 참여하는 군악대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를 주행사로 국방체험관 등 7개 전시관에서는 전쟁의 역사와 드론전투 등 주제별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탑승과 서바이벌, 사격훈련 등 이색체험이 운영되고 고공낙하와 전차기동시범 등 우리군의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조직위가 예상하고 있는 관람객은 17일간 약 130만 명. 관람객 편의를 위해 행사장과 이어지는 도로망이 확충됐고 9천면이 넘는 주차장도 확보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코로나19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관람객의 어떠한 발열 체크라든가 손소독뿐만 아니라 전시관 객석에서의 관람객의 거리 두기, 또 전시관의 환기라든가 방역소독, 식음시설에 대한 비말 차단망 이런 부분을 최대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조직위와 충청남도와 계롱시, 국방부, 육해공문 간 긴밀한 유기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방역 상황과 정부의 방역 지침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가지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군악대하고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마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력할 예정입니다. 세계 유일 분단국 한반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는 또 다른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유옥해공군국방부와 충청남도 계롱시가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는 이러한 행사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 볼거리,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유옥해공군에서는 한 2,100여 명이 매일 한 100여 종의 군 장비와 227대의 규모의 많은 장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관람객들이 탑승하고 또 평상시 볼 수 없던 유옥해공군 신무기들도 함께 관람하고 또 다양한 전시관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필요성이라든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대한 신뢰와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군문화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17일간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립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